박살내겠어 아랑님? 아 아시는 분이세요? 아 제가 아시나? 잠깐만 황.. 아.. 내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아서 기억하기가 황님 제가 이 게임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 요즘 들어서 많이 알지? 자 여러분들 서로 안때리게 서로 안때리게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다들 들어오셨나? 아이고 여기 계시네 자 조토님 어디 저 밖에 계시네 여러분들 여러분 조심해 자 제가 제가 여기서 좀 하고 있을게요 밖에 이게 어그로 끌테니까 우와 누가 쏜거야 저거 로켓런처 야 로켓런처 보소 조심합시다 지금 형성님 왔고 황님 제가 황님을 잘 모르겠는데 저분이 아랑님이라고 하시는구나 어 일단 그러시구나 에디님 와 로켓런처 에디님이 레벨이 어우 110이시고 아 언제 나 100까지 올리냐 이렇게 놀다가는 100도 못 올려 언제 올려 자 여러분들 조심해야될게 캐릭터가 애청자 여러분이 총을 쏘고 있으면 그 앞으로 가지 마세요 뒤로 다녀야돼 뒤로 조심하셔야 돼요 쌈디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늦진 않았어요 저희 지금 쌈디님 반가워요 자 저희 우리 버그 GTA5 온라인 버그를 보고 계십니다 버그를 이용해서 카지노 내부에 들어와서 경찰은 우리를 못 쏘지만 우리는 경찰을 쏜다 FBR 건물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그러네요 총질할때 우리 서로 조심하고 앞에 이게 왜 죽는지 알겠어요 총질할때 앞으로 누가 지나가더만 맞고 이게 캐릭터가 보이다가 안보이다가 그래요 이거 봐보세요 보이다가 안보이다가 하니까 앞에 아무도 없는줄 알고 쏘다 맞는거에요 서로 조심해야되요 지도 미니맵을 잘 보셔야되요 미니맵을 잘 보셔야되요 미니맵을 잘 보셔야되 안맞습니다 자 저 쏩니다 됐어 이렇게 조금 소심하게 해야되 안그러면 괜히 사람 죽여 소방아저씨 수고하십니다 폭탄이나 먹어 우쌰 우쌰 이렇게 하늘의 특수 검 요원 건물 위 아 나도 로켓러스 갖고싶다 레벨이 100이 되야된데요 힘들어 팩 만들기 힘들어 자 다 들어오셨나 자 지금 못두 아 그래요 형성님 들어오셨어요 지금 못들어오신 분이 어 여기 누구시지 되게 빨리 온다 어 이분 누구셔 조터님 못하고 오시네 되게 빠르다 어 형성님 들어왔고 자 그 다음에 조터님하고 또 누구 남았지 조터님 밖에 계시고 어 이분이 계시고 조터님만 들어오시면 되는데 조터님 화이팅 어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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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연기 네 말씀하세요 형성님 어 아 아 이거 하하 죽었어 자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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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뭐 들어오는거 어려우는거 아니니까 아 아 네 내가 그랬구나 아 형성님 죄송하다고 말씀 전해주세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요 막 방송하고 뭐 여러개서 하느라 자꾸 막 깜빡깜빡해요 형성님 말씀 전해주세요 죄송하다고 예 죄송한데 FBI 건물버그? FBI 건물버그 뭐 해보죠 뭐 우리 폐기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뭐 해보지 뭐 어 해보는거지 뭐 하하 예 요즘 우리가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아니야 인기 별로 없어요 인기가 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을 매일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더 유명해지니까 하하 아 여러분들 진짜 너무 오늘 최고다 아 어제 어제보다 지금 감동이 지금 배가 되는데 자 들어가보자 아 여기 오토바이 이렇게 하하 나 이거 오토바이 이렇게 해서 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오토바이 너무 많잖아요 잠깐만 어 이거를 다 처리하자 내가 다 처리할게 제가 처리하 아악 감동이 배가 배가 어 여기 아랑님 계시고 어 어 아유 나 왜 자꾸 맞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터뜨려 어 들어왔다 오 잠깐만 봤죠 봤죠 지금 봤어요 지금 황님이 아랑님이 저를 밀어서 들어갔어 들어갔어 우와 운 좋다 이거 봐 어부지 일로 아랑님 꼭 감사해요 저 아랑님은 초대해야 되겠다 잠깐만 내가 저분 아이디어가 왜 없지 저분 아이 자 와 나 들어왔어 한번에 봤죠 지금 고려님 오셨네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오셔 빨리 다 들어와 어 내 여친은 짱이다가 뭐야 여친? 아 커플? 아 커플 안 커플 커플 들어오지마 이방에 커플 들어오지마 커플 들어오지마 커플 들어오지마 흐흐흐흐흐 자 지금 다 초대했습니다 게임에서 아 진짜 아 그러면 됐어 어 흫 현실 커플 내가 현실 커플 내가 방송 못들어 흐흐흐흐흐흫 괜히 막 열등의식 생겨 나 져요 지금 열등의식 생겨 흫흐흐흫 야 농담이구 야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많이 방송 참여해주시고 같이 매너있게 하면은 저하여 감사하죠 어 사체님 들어오세요 아 이거 정말 대박이다 야 나도 이제 방송하다보니까 별의별 상황을 다 보네 FBI하고 다른 것도 한번 해봐요 우리 뭐 가지고 있는건 폐기밖에 없으니까 저 뭐 어 우리 어 가만히 써보자 키룡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키룡 키룡님이 에디님이에요 에디니 에디 짠짜라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재밌다 진짜 자 우리 이제 서로 조심하면서 서로 안때리게 폐기 BJ의 폐기 폐기밖에 없어요 야 경찰 경찰이 여길 넘어오려고 그래 자 이 선금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어 계속 어 조심하세요 자 쏩니다 총 어 조심하세요 그렇지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았어요 우리 경찰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았어요 내가 빛내줄게 아 예 키룡님 예 예 키룡님 저희 이따 갈게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허허허허헤 Pors. 키룡님이 일단은 가서 허허허허허헿 간 보고 계신대요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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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내가 지금 다 들어오셨나 어어 아 못들어오신 분도 계시네 아 에디님 지금 일단 가시고 조토님도 들어오신 어 그렇구나 다 들어왔구나 황님이 못 들어오셨나 아 제가 황님에 왜 아이디가 없지 아무도 안 지웠는데 내가 제가 황님은 아이디 추가를 안했던거 안했던거 같아요 자 한번 보자 잠깐만 맞아 황성님 제가 저분 방송 들어오신건 기억이 나는데 GTA는 추가하진 않았어요 저 아이디 한번 보자 한번 아이디를 봐서 저분을 친구 초대 해야겠다 그래야될거같아 그래야될거같아 맞아요 추가된건 아니에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적어서 할게요 HWANG 4094 556 이거를 제가 등록하면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조직랭킹 21이다 아싸 아싸 올라갔다 여러분들은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3 버전의 GT5 온라인 버그를 보고 계십니다 원래 카지노에서 지금 게임이 원래 불가해요 3월달에 패치가 돼서 카지노 게임이 열린다는 얘기가 있지만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방법은 약간 특이한 방법으로 버그를 이용해서 들어왔습니다 왔습니다 어? 조직? 자 사채님 사채님 우리 조직에 들어왔어요 우리 조직에 우리 조직의 이름으로 말할거 같으면 자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왜 자꾸 이기나 어 음 황님이 어 뭐야 아 어 어떻게 된거야 사채님이 아이디가 잠깐만 사채님이 어 고어져 사채님 들어오셨나? 들어오셨나요 스파닝 스파닝 이틀째 스파닝게임 들어와 흐흐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들어오셨지 어 자 일단은 저분을 금당 아 그래요? 그정도에요? 아유 뭐 저희 부족한 방송이 이렇게 사채님 GTA5 GTA5 방송 메시지 작성 친구 초대 친구등록 하자 지금은 친구등록시간 저분한테 너무 죄송했네 h w a n 아이고 틀렸다 a n g g 40 0 9 4 0 9 4 5, 5, 6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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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친구 요청 보냈어요 형성님 저 아랑님이라고 그러셨죠 저분 보내드렸고 우리 쌈디님 같이 게임할 기회가 생겨야 돼요 우리 같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오전 10시에 다른 게임 진행해요 바이오하자드 6 내일 오전 10시 바이오하자드 6 제이크편 엔딩 볼겁니다 그리고 무한탄안 살거에요 무한탄안 살거에요 아랑님? 아랑님이 여기 채팅창에 계시 어 안계시지 않나 저를 불러도 안되는건 안되는거에요 자 아직 한분이 여기 계시네 어 못들어오시는구나 이분 친구 추가했는데 솔제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열혈 와 우리 솔제님 게임 잘하는 솔제님까지 오시면 대박이다 지금 지금 다 들어오고 있어 매트리스님 다 들어와요 오늘 막 한 15분 될거 같아요 조심스럽게 예상 해보면 장난아니에요 지금도 막 와 재밌어지고 있어 아 못해요 오늘? 아 왜요 왜 오늘 오늘 왜 못해요 저까지 8분 인터넷이 안돼 아 이런 비극이 솔제님 저희 카지노 들어왔어요 카지노 다 들어왔어 이 분들이 다 실력이 늘어가지고 들어오는 저도 지금 두번만에 들어오고 아 이거 안타까워다 인터넷 돼야되는데 예 다 들어왔어요 지금 이거 방송 보고 그래서 모바일 들어오셨군요 내일이나 조만간에 같이 해야죠 네 예 여러분들 불도저 오면 쏘지말라고 하시네요 쏘지말래요 야 불도저 어디서 구해 자 불도저 쏘지말라고 합니다 G-O-R-E G-O-R-E가 사채님이에요 사채 쭈러쭈러님 불도저 갖고 오신다고 했어요 자 우리 이제 조심해서 해요 여기서는 조심해서 해야 돼 예 밖에서 구경 예 좋더니 자 폭탄을 폭탄이 몇개 없구나 몇개 없으면 뭐 나가서 사오던지 해야지 뭐 나가서 사오면 되지 야 여기 로삼토스는 돈이 많은데야 시민들이 세금을 한달 얼마씩 내길래 이 경찰이 이렇게 많아 와 이 노을 야 이거 사진찍어야겠다 좋다 사진찍어 자 이 경찰이 아작나는 장면 아작나는 장면 사진찍어야돼 돈 선물로 받음 19만원 자 여러분들 불도저 우리 유저세요 불도저 됐어 예습하기 자 여러분들 시간 저희 방송시간 참조하세요 평일하고 토요일 다름이 아주 헷갈릴 수 있는데 몇번 보다보면 적응하실거에요 자 아직까지 추천 버튼 눌러주시지 못한 분들은 추천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과 즐겨채기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추천 버튼이 저의 방송치를 높입니다 더 재밌는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닌자 가이덴도 할게요 닌자 가이덴 오전에 닌자 가이덴 2 닌자 가이덴 액션 게임 세계 최고 액션 게임 예 솔지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질퀘 t가 메인이지만 다양한 게임을 하겠습니다 바이오 해저드 도 아까 했고 야 완전 이하핰핳하하핰 야 이거 뭐니 우아하핰 불도저팀 어어어어 잠깐 어어어어 흐하 하하 검 군뽔야 흐흐흐흐흫 오늘 오늘 싱이 군뽔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또 들어가면 돼 두 번이면 들어가 한 번에 들어가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이렇게 적당히 놀다가 FBI 건물도 가봐요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 끼룩님이 가 계시나?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끼룩님 어디 계시나? 끼룩님이 어디 계시지? 여긴가? 아닌데 위에 있나? 어디 계셔? 모르겠다 일단 다시 한 번 들어가 보고 아 우리 아랑님 계속 죽으시네 패기로 어 아유 아 자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나 잠깐 길 헷갈려 음 이게 길이 이쪽이잖아 어 잘못 왔네 헬기 갖고 왔는데 안 오시나봐요 BGM이 포함 선착순 헬기? 헬기?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저기있다 헬기? 자 오토바이 없어요? 헬기 탔거와야지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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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님 에디님 저 여기서 자 한 분 오실 분 어어어어 어어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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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님 조심하.. 사채님 조심해서 깔릴 뻔했잖아요 어우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아 놀래라 자 저 가만 써봐 자 한 분 오세요 더 FBI 건물 가고싶으신 분 한 분 나머지 분들은 따로 헬기타고 오시구요 자 지금 자 끼룩님하고 사채님하고 저 있습니다 삼겹살님 오실래요 아니면 조터님 어 삼겹살님 오세요 오케이 됐어 자 저희 네 명은 아 군포야 탔어 이미 아 군포 죽어 군포야 우릴 탔어 타고 FBI 건물 자 FBI 건물이 어디에요 한번 지도 한번 보자 자 헬기 대절해서 오세요 적당히 즐기시다가 오세요 자 어딘가 가보자 아 이거 대박이다 오늘 컨텐츠 이거 어 근데 헬기가 상태가 안좋다 헬기 상태가 안좋아 다른 사람이 저 차 못하게 어떻게 합니까 사채님 셀렉트 버튼을 길게 눌러서 셀렉트 버튼 길게 눌러가지고 그 차량 이용 가서 나만 몰기 조직친구만 몰기 이거 선택해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셀렉트 버튼을 길게 눌러서 차량 이용 모드를 가서 십자키 왼쪽 오른쪽을 이용해서 맞추시면 되요 이거 어디야 오오 내려요 음 여긴 대체 어딘가 재미있을 것 같군 재미있을 것 같군 어 오 이게 뭐야 organized 오오오 언어어 뭐야 어어 유령 잠깐만 오 어 이게 뭐야 왜 난 오으으으으으으응 어허허허허허허헣 아 진짜요 우리 아 이게 힘들어요 아 이거 이거 으앙 대박이다 여러분 새로운 컨텐츠 ule 것 같은데 거야 이거 뭐야? 어? 어어어? 뭐야? 어! 유령! 잠깐만! 어! 어! 이게 뭐야? 왜 난 어arent 얼마 안halb 건물 사이에 내가 꼈어 어 америк 아 진짜요? 아 이게 힘들어요? 우와 이거 대박이다 여러분들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콘텐츠야 이거 어떻게 어 한 사람씩 어 뭐야 한사람씩 해야되나요? 어 자아 나머지 분들 아아 넘어지면서 들어가는거에요 fbi 거물로 야 이건 키룡님 어떻게 아셨어요 또 이거는 참 대박이다 어떻게 아셨대 자 여러분 택 헬기 대절해서 오세요 자 어 아 아깝다 오오오 메세지가 도착했습니다 잠깐만 어느 분이 메세지 주셨네 텍스트 봬야봐 음 어 일단 됐고 오오 넘어지면서 들어간다 신기하네요 게임바이트 어 뭐야 콜오브듀티 블랙옵스라 콜오브듀티 블랙옵스 없는데 왜 이걸 보내셨지 콜오브듀티 없다고나 어 어 아 낙하산 있어야되요? 아 어 어 어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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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지금 유령 스파키밍 유령 모드를 보고 계십니다 자 어 어 어 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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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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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 아 아 폈는데 낙하산 폈는데 아 낙하산 폈는데 낙하산 걸렸다 대박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셨죠 여러분들 야아 군포야 얼른 와 여기 아 나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아 그래요? 들어오셨어요? 아 이거 큰일났다 다시 어떻게 올라가 아 나 헬기 덕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진짜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덕먹님 환영합니다 아 나 헬기 저기 멀리까지 가야되는데 아깝다 여러분들 FBI 건물 갈려면 낙하산 꼭 착용하시고 들어가세요 낙하산 없으면 안됩니다 덕먹님 새로 처음 뵙겠습니다 아 나 이거 아 내 헬기 나 헬기 저기 멀리있는데 에에에에에에에에에 헬기가 없어 어 저기있다 아 에디님 어 어어 어어 야아 으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거기 들어가면 세션 튕겨요? 어어 튕겨지는구나 버그의 날 오늘 버그의 날 오늘 자 이거 방송제목 바꿔야겠다 방송제목 바꿔 바꿔 깍두기 본능이 아니고 버그 본능 버그추리 본능이다 오늘 버그추리 본능 방송적용 이름 바꿨어요 은행터 나는 은행터는거 진짜 하고싶어 진짜 하고싶어 자 일로 올라가서 자 내 낙하산 어딨지 인벤토리 가서 낙하산 낙하산을 사용하고 여러분들 낙하산이 없으면 못들어갑니다 은행 안터러져? 자 여기가서 올라가서 자 여러분들 낙하산필테 낙하산피다가 죽어요 잘못하면 조심해야되요 어 어디야? 형 어디쪽이야? 지 매튜님 필터 많아본거 같.. 어 어디로가지? 내가 잘못왔나? 여기가 아닌데.. 아 저기구나 어디죠? 음 음 아 저기있다 저기있어 여기있어요 자 일로 내려가서 자 일로 내려가서 흐흑 넘어지면서 어 뱉다 낙하산 폈어 어어 낙하산 아 잠깐만 예 왜 낙하산 폈는데 죽어? 아 아깝다 들어갔는데 템 보는거 템 보는거요? 이거 이거? 아아 이.. 뭐 말씀하시는거지? 템? 아 셀렉트 버튼 길게 누르면요 인벤토리가 있어요 인벤토리 안경 모자 가면 헬메 방탄본 낙하산 다 있어요 어 희한하네 셀렉트 버튼 길게 눌러서 인벤토리가세요 뭐야 GW님 내가 초대한거 같은데 사치 어 이분도 참 어 들어오셨고 뷰티님은 오늘 왜 이렇게 안오시지? 아 고마워요 예 매번 죄송하네요 아 아이 아 아 끼룩님 매번 죄송해요 아우 아 나 낙하산 폈는데 낙하산이 벽에 걸려요 그거 어떻게 해야돼? 낙하산 분명히 내가 폈는데 벽에 걸려버렸어 허허 약간 그런 그런 상황이야 아이 감사합니다 두번씩이나 저를 이렇게 태워다 주시고 아 아 FBI 신세계다 참 이런거 알아내는 분들도 참 대단해 정말 어떻게 알아냈을까 헬기가 두대나 있구나 허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끼룩님 저 뭐지 요령좀 가르쳐주세요 요령을 템있는거? 이거? 이거? 키미님 저 서울와서 예 에이핑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서울와서 방송국을 원전까지 가서 뭐 어떤거 말씀하시는건가요? 이거? 이거요? 저 있는데 올 수 있어요 저 있는 방에 헬기를 조금 내려간 창문 없는 곳에 내리세요 어 사체님 이따가 한번 가볼게요 이거 말씀하시는건가요? 형성님? 인벤토리? 인벤토리만 이거 이거 예 이렇게 셀렉트 버튼을 길게 누르면 형성님도 셀렉트 버튼 길게 눌러서 인벤토리하면 들어와요 이렇게 그동안 먹었던 것들 낙하산 방탄보험이 약간 자질구레한 것들 먹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낙하산을 꼭 착용하고 낙하산이 여깄다 가자 그래서 하고 슈우우우우 솔제님 다시 오셨군요 나 이번에 한번에 성공하겠어 어?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있냐? 어 어? 잘못내려왔나? 여기 아닌가? 잠깐만잠깐잠깐잠깐 어? 잘못내려왔다 여기 아닌가보네 에이핑크님 gta gta gta4라도 gta4라도 해보세요 같이하면 좋겠다 에이핑크 에이핑크를 좋아하시나보구나 에이핑크님은 에이핑크 에이핑크 상큼하죠? 상큼하지 에이핑크야말로 스파키 하죠 자 우리 여기 뭐야? 여기 왜왔지? 어 어 삼겹살님만 쫓아다녀야겠다 자 여러분들 이거 다 오셨나? 여기? 어 어느새 삼겹살님도 오셨고 지금 못오신 분도 계시나? 여기 에디님 저기 계시고 다 오셨네? 어 아 왜이렇게들 다 죽으셔 흐흐흐흐흐흐 어 어 어 왜 떨어져? 군파 군파 조심해 올라가세요 안올라가죠 우리 여기 뭐니 지금 딴따라란 딴딴 딴 따단 우리는 삼총사 빨강 나는 빨강 나는 검은 나는 파란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딴딴딴딴 이거 완전 그거 저기 후레쉬맨 아니야? 옛날에 나 초등학교 때 나온 최고의 명자 21세기 최고의 명자 그 어느 누군가 후레쉬맨을 깔 수 있는가? 절대 못가 후레쉬맨은 후레쉬맨은 아무도 아무도 깔 수 없는 최고의 명장이야 예? 프랭클린 집이요? 어 예 키룡님 그 이거 한번 성공해보고 가보면 안될까요? 나 이거 성공하고 싶어 아 이거 한번도 성공 못했네 FBI 건물 한번만 시도하고요 안되면 저 프랭클린 집 가볼게요 야 프랭클린 집도 갈 수 있어 별의별 깨달이네 여기였죠? 이상한 데가 있어 지도보면 자 여기 자 이제 다시 3차 시도 자 키룡님 요령 좀 가르쳐주세요 키룡님 떨어질 때 자꾸 벽에 걸려요 낙하산이 낙하산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을텐데 어 그게 어 떨어지셨네 저분 어 어 어 됐다 저분 되신거 같은데 유령 가르쳐주세요 유령대로 하다가 안되면 프랭클린 집 가볼게요 아 낙하산을 좀 늦게 펴라 마 알았습니다 근데 낙하산이 걸려버리던데 건물에 해볼게요 한번 자 자 으쌰 나는 유령이야 으으으으으으으 이.. 안 들어가져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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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 차 안되는데? 어.. 우리 지금 뭐하고 있어? 어 됐다 됐다 됐어요? 됐어요?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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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안된다 키룩님 제가 방향키도 하면서 늦게 낙하산 폈는데도 안되네요 아 나 늦게 폈는데 되게 늦게 폈는데 아.. 차 안된다 아 죄송해요 다 안됐네 2차 시도 3차 시도 실패 안 돼 잘 안되겠어 김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종님 안되겠다 프랭클린 집 가자 아.. 기다릴게요 프랭클린 집 가자 아 예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아 나도 이렇게 헬기 연습 좀 해야된대 자 프랭클린 집으로 고고 흐흐흐흐흫 어 예 사채님 일단 그 끼룩님 헬기 탔어요 어 끼룩님 헬기 탔어요 어 군포 들어왔어? 헐 난 왜 안됐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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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들어갔다고? 허허 자 일단 사채님 저희 가고 있어서 사채님 어디 계셔 어 일단 사채님 우리 헬기 타고 가고 있으니까 저기 차 타고 오세요 어디야? 프랭클린 집도 가겠습니다 오늘 자 오늘 카지노 들어가기 성공 그 다음에 FBI 건물 들어가기 실패 음 그 다음에 프랭클린 집으로 바인우드 힐즈 BJ 거북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뜬 뜬 뜬 뜬 뜬 뜬 뜬 네 말씀하세요 키룩님 시참 네 BJ님 시참 가능합니다 아직 세션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겁니다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 진행중이라 부탁드릴게요 거북님 예 지금 버그 자 버그를 이용한 들어가기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양평해장국집으로 출발 양평해장국집 아 맛있겠다 카톡 어 군포 어 야 군포에 지금 우리 어머님이 나 핸드폰 쓰고 있어 핸드폰 꺼내 잠깐만 멘트요? 아 감사합니다 김종님 자 키룡님 잠시만요 키룡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 군포야 잠깐만 자 키룡님 잠깐만요 죄송해요 어 뭐야 이거 군포가 나한테 카톡으로 와 FBI 들어왔네 인증샷 보내줬어 군포 군포는 왜 이렇게 게임을 잘하는거야 아 잠깐 에디님 어떻게 해요 따라오 따라오라고요 이렇게 어 아 게임 왜 이렇게 잘해 너 아 대박이다 진짜 여기 어 복 좀 복잡하구나 KMU 보스님이 누구시지 뭐야 어 어디에 계시지 작업 아 그 거기에서요 자 지금 어느 분이 저를 아 거북님 어어 예예 거북님 잠깐만요 컴보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 오늘 친구가 너무 많아진다 좋아 여러분들이 예 K 음 U B O 제가 이거 안적음 메모지 안적음은 까먹어요 너무 많아서 어 할게요 등록했습니다 등록했고 여기 세션 초대할게요 아직 꽉 안찼으니깐 어디서 아빠 엄마 안부를 함부로 묻고 있어 우리 아빠 엄마 너 아니더라도 엄마 경찰 너 아니더라도 다 잘 지내 자 여기서 작업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작업을 핸드폰 열어서 작업 목록 들어가서 아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작업 시작하기 하고 작업 나가기 하면 들어가죠 키룡님 그거 그 특정 위치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이 근처에서 아무데나 되나요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야 군포 우와 군포야 우와 이거 뭐야 이상한데 들어왔 좋은데 들어왔네 허허 지붕 위에서요? 어 지붕 김종님 저 어 풀쓰세요? 풀쓰시면은 같이해요 야 지금 친구 추가한 분들 다 들어오면 이거 세시하면 한 몇 개를 만들 흐흫흫 아 진짜 어떻게 들어가지? 잠깐만 아휴 으야 으쌰 으쌰 군포님이 사망했습니다 뜨뜨라든 뜨뜨 자 여기 다 모였네 웃을때 매력있다 웃을때 매력있다구나 아무튼 감사합니다 흐흫 너털 웃음이지 너털 웃음 쓰레기통 밀고 아 쓰레기통 아 여기있다 으쌰 쓰레기통 밟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직 게임을 시작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자 여기서 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작업 열어서 작업 목록에서 세션 튕기는거 아니죠? 튕기면은 다른 분이셔요 추가해주세요 흐흫 초대해주시면 되고 아 여기 아니에요 예 키룩님 어디계시냐 잠깐만 키룩님이 어디계셔 환풍기? 쓰읍 환풍기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이거에요? 어어 여기 여 이거 맞죠 해볼까 한번 어 환풍기 네 해볼게요 작업 아무거나 하면 되죠? 자 예 작업 작업 목록 아무거나 제랄드 들어갔다 나올게요 어떻게 되나 들어갔다가 다운로드 중 들어갔다가 취소하면 되죠 들어갔다가 취소 종료 자 자 자 오 뭐야 여기 어디야? 우와 여기 어디에요? 어 진짜 프랭클린 집이야? 우와 하하 하하하 하하하 이야 여러분들 보셨어요 지금? 이게 뭐야? 대박이다 bj요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혈편님 반가워요 초밥님 반갑습니다 초발롤님 반갑습니다 초발롤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건 할게 없어 ㅋㅋㅋㅋ ㅋㅋ 자 여기서 죽음은 어 여기서도 경찰하고 무적이면 아 그러네? 경찰이 위로 올라올까? 어? 경찰 왔다 경찰 왔어 아이고 야 경찰 온 것 같다 폐기보소 이거 한번 봐보세요 아저씨 민중의 지팡이 여기서 뭐하세요 자 치즈 우리 흑형 우리 흑형 폐기보소 이야 와 대박이다 그는 우리를 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를 쏠 수 있어 쟤 총 맞은거 봐 인공지능 보소 아아 조심하세요 저 쏘지 마세요 야 우리 다 겨너 총 겨너 쏘지 마요 총만 겨너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아 때리지 마세요 아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왜 날 왜 때리 때리지 마세요 자 이거 핸드폰 찍자 핸드폰 찍어 자 여러분들 저 쏘지 마세요 네 아 대박이다 저 있는 경찰은 쏘지만 경찰 아 아 그래요 야 경찰 나 못 쏘네 네 김종님 말씀하세요 아우 좀 정신없다 예에 네 이거 등록하시면 돼요 등록하시고 어어 뭐야 나 왜 맞았어 어 나 총 맞... 누가 어... 어 나 총 맞는데? 하하하하 아 나 왜 총 맞지? 어? 누가 쏜거야 아유 어 누가 나 총 쐈어 아 총 쏘지 마세요 아 어 어어 자 총 맞는데? 잠깐만 지금 저분은 어 아니 경찰한테 맞은거 아니지? 아 자 여러분들 총 쏘실때 조금 조심해주세요 이게 잘못하면 맞아요 아 에디님 로켓런처 와 나 로켓런처 안먹어져? 아 네 이게 하다보면 실수가 일어나요 저거 웬만하면 지금 무서워서 총 못 쏘고 있어 갑자기 쏠까봐 내가 어어 이거봐 이렇게 쏴진다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조심해야되요 이렇게 돼 하하하하 야 우리 경찰 우리 오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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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피서 우리 폐기보소 야 사진찍자 어어 어 총 맞는데? 어 잠깐만 어 경찰 총 맞는데? 어 잠깐만 왜 맞지? 신고 요청 어 대박이네 방금 누가 날 총쌌지? 예 김종님 네 알겠습니다 김종님 김종님이 RLSGK님이시고 아우 헷갈려 이제 아랑님 됐어 됐어 어 진짜 맞은거 같은데요 저? 아 예 에이핑크님이 밥 드시고 오세요 밥 뭐 드세요? 또 오늘도 그거 계란김치? 계란김치 폐기? 아 헝그리정신은 오늘은 좀 맛있게 드세요 흫흫흫 얘 저 맞았어요 쌈디님 쌈디님 맞은거 같은데 나 어 이분들 뭐야? 어 거봐 총이 맞았어 경찰한테 어 나 경찰한테 총 맞았어 어허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네 초대해 드릴게요 나 왕따 됐어 떨어져 나갔어 왕따가 됐어 왕따가 됐어 아이고 친구 많다 감당이 안 되나 친구 너무 많아 어 총이 맞는데 사채님 일로 이쪽으로 오세요 자유롭게 저 하늘은 흫흫흫흫흫흫흫 날아간 자유 우린 자유인 우리 앞길을 막는 사들은 다 자 죽어 그게 심지어는 특공대일지라도 올라가자 다시 들어갈게요 아 좋아 어 나 왜 총 맞았니 왜 그랬지 자 여기서 핸드폰 열어서 응? 사체님 어디 가실려구요 아 우리 되게 많다 여기 세션 대체 몇 명이야 몇 명이 들어오신거야 와 되게 많다 열 잠깐만 인원 좀 세보자 잠깐만요 아후 잠깐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나까지 열두 열두 열세명이야 이제 더 아 그래요? 사체님 어디 가셨어 저기 있네 오케이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사체님 찾다고 어디 가고 있을게요 뭐 괜찮.. 아 여기 경찰 불렀잖아 아 흐흐 뭐 어디 좋은데 있어요? 이런 놀고 계세요 자 지금 이분이 어 에디님이 여기 계시구나 자 김종님 들어오시고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은 어느 건물에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예 매트리스님 오셨군요 세션 16명까지 가능해요 지금 12분 13분 될 거예요 일단은 매트리스님도 들어올 수 있고 어 예 지금 앞으로 3분 정도만 들어오면 꽉 차요 하하하하 대박 이거 초대 전용 세션 어디 갔어 매트리스님 매트리스님이 아이디가 음 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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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님 초대했고 됐어요 우리 뷰티님은 왜 오늘 안 오시냐 안 오시네 정말 늦었으면 못 들을 뻔 했어 으하하하하하 아 2분 어 됐고 됐어 자 됐어 됐다아 자 여러분들 총 쏘실 때 조심하세요 히어로움 어 들어오셨군요 며칠 만에 GTA인데 좀만 늦었으면 못 들어올 뻔했어 아이고 경찰 이거 따돌려야겠다 제가 지금 그 누구냐 사채님하고 같이 경찰차 타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잠깐 놀고 계세요 뭐 있다고 해가지고 어 거기 이제 적당히 놓으시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사채님 어디 가고 있어요 나 납치당한 거야 제가 납치를 하겠어요 사채님이 저를 납치했어요 조용히 해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살려주세요 납치 장기매매 장기매매 저는 살이 없어서 저 실제로 좀 체중이 별로 안 나가요 살이 없어서 살도 없어요 근수도 별로 안 나가요 살려주세요 연기 대상가 어설픈 연기 제가 원래 매력이 어설픈 연기죠 공파수는 깨끗하지 공파수 예 일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배님 환영합니다 서드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차 벗어 차 벗어 야 차 바퀴 벗어 차 잠깐만 차 바퀴 왜 저래 와 쩐다 차 바퀴 봐 우리 나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그냥 달리는 거야 나 뭔가 기대했는데 나 그냥 납치당한 거야 내가 사채님한테 사채 껐다가 돈을 못 예 예 됩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이 있어 잠깐만요 꽉 찼나 오 대박이다 오늘 어제보다 더 난리네 예 와쿠 대장님 야 예 이거 등록해 주시면 돼요 예 다 한국인입니다 저희 다 애청자예요 다 애청자님이세요 지금 늦었으면 이거 이거요 저희 애청자 방 제가 초대해드리면 돼요 이 방은 그냥 그거예요 오 뭐할게요 자기 아 뭐야 왜 그러세요 어 나 뭐야 왜 근접 갑시다 오늘 버그 아까 FBI 건물 들어가는 거랑 그 다음에 뭐야 왜 깽옥택이야 잠깐만 이거 갑자기 왜 이래 아이고 이거 왜 깽오택했어 잠깐만 아아아아 아우 나 총 잠깐만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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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거야 아 뭐 갑자기 미션으로 바뀌었네 아 오늘 인원이 장난 아니게 많아요 야야야야 죽어 뒤에서 치기 한번 하죠 정신없어서 그래요 우리 다 깽오택해요 오늘 칼전 어어어 아 깨끗악 칼전 자 일단은요 지금 깽오택 하고 나서 뭐 할지 제가 정해서 할게요 뭐 칼전을 하던 주먹전은 주먹전이 제일 재밌는데 방 인원수 방 인원수 S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방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GTA 지금 계시는 거예요 아예 잠깐만 와 오늘 대박이다 예 이거 다 들어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죄송하지만 SD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등록해 주시면 돼요 오 깽오택에서 멀 떨어져 있습니다 등록하다가 끝나겠어 받은 메시지 안 응 형 지 뭐야 형 나는 형이야 세션에 사람이 채팅방보다 많아 흐어어 자 게임하택 잠깐만 삼겹사님 어디 계셔 어디 계시냐 삼겹사님 어디 계셔 음 여기 계시네 자 우리 이쪽으로 가요 자 그 제가 찍어드린다 하고 자 그 다음에 아 무슨 세시한 사람이 세팅승부여서 어이가 없다 자 우리 삼겹사님 있는대로 가요 어 잠깐만요 저 지금 친구 요청 SG님이네 SG님 SD SD7401 SD님 아 오늘 친구 추가 한 10명 한 것 같애 오늘 BJ 스파팬팅 저기 아 와쿠 대장 1배 예예예 어 데스매치 예 팀 데스매치 다 받으세요 어우 되게 많다 어 어 토나 아 이거 토나 야 몇 명이야 이거 지금 와 나 이거 나 나중에 내가 온라인 마사 초대하려면 지금 장난 아니겠다 딸기만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 들어오세요 다 다 들어와 빨리 들어와요 어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네 어유 겹사님 자복사 자랑복사 해주세요 아싸 제가 레벨 제일 아 이거 레벨 4팩이 몇 명이야 지금 다 들어오신 건가 하나 어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홈 열 여나 열둘 열두명 열두명이네 이제는 채팅창 보기도 힘들어졌어 어 SG님 지금 게임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네 덕몽님 말씀하세요 덕몽님 말씀하세요 채팅창이 확 지나가버렸네 이렇게 된거 처음이다 제가 BJ 시작한지 일 한달밖에 안됐거든요 게임시간이 너무 짧아요 덕몽님 말씀하세요 자 일단 게임 시작한지 두시간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스트 어 고스트 예 되있습니다 지금 게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데스매치 이미 시작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덕몽님하고 어 예 덕몽님이시구나 예 자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했어요 야 6대6 6대6 아 접속 안돼요 예 지금 접속 안되고 자 우리 여러분들 이거 무슨 전이야 무슨 전이죠 칼전이에요 뭐에요 뭐 주먹전 어떻게 할까요 친구 요청 아우 아우 잠깐만 이거 이름 적기도 힘들다 자 스파 자 왁구님 잠깐만 왁구님 막전 템전 템전이에요 아무거나 오케이 오케이 자 왁구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신축 이따가 해드릴게요 왁구님 지금 시작해서 사채님 뭐 뭐가 군인 모자 자 빠루 빠루 자 템전이다 가자 자 여러분들 시작했으니까 이리와 이리오세요 1 1 1 1 죽어라 그렇지 1 아이고 아 다굴이야 깨끗 6대6 전부다 애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다굴 플레이 아 나 다굴 갈거야 진짜 나 몰라 저 몰라요 내 어 나 무기 빠루 어 난 무조건 빠루야 한 방에 보내주겠어 2대1은 무리였다 2대1 안 돼 저기 있다 덤벼 덤벼 아 피보소 덤벼 아이고 아 제2의 삼계사님 빨리 덤벼 덤벼 그치 빠쌍 shirt 제가 아 밟혔어 아 밟지마 아 그거 너무 심했다 아 그거 아 제가 패드가 없는데 철권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에 왜 오지 마세요 제가 패드가 없는데 철권용 조이스틱을 GTA 아 철권용 조이스틱을 GTA 할 수 있나면 모르겠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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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권용 증여 아 폐기보소 아 어디가 어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철권 쌍이 너무 질문이 너무 귀여워 자 칼 가자 칼 아 진짜 강아지가 네 방 들어오려고 난리네 어어야 에이 에이 아예 예뻐야 예뻐야 왜 그래 왜 일루와 일루와 내가 강아지 키우거든요 짖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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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지 숙박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 정신없어 덕몽님 주먹에서 R1 버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주먹 선택한 다음에 그거 저기 십자키로 고르면 돼요? 아 십자키로 아 아 발폈다 십자키로 고르면 돼요 나 도망가야 돼 저도 몰랐다가 이번에 알았어요 뜯! 점벼! 아 스파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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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파요? 예뻐야 나가 노형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너무 많이 들으시네 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 추천 버튼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번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버튼이 저의 방송 지루에서 높입니다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요? 감기? 어 야 이게 아 나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잠깐만 잠깐만 나 무기 안 골랐잖아 무기 무기 안 골랐잖아 무기 안 골랐잖아 무기 나이프 됐어 감기가 야 감기 걸리는 사람 많네 감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웬만하면 감기는 약 먹지 말고 그 뭐야 항생제이기 때문에 그냥 폐기로 버티세요 여러분들 폐기로 버텨요 감기는 폐기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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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찔러 찔러 그렇지 예 한번 넘어가라 어 그래요 숙달님 숙달님 몸조리 잘해요 잘하고 얼른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키롤러님 이리와 이리와 에이세 아 예 예 아 별말씀 아니에요 숙달님 몸조리해요 덕먹님 칼 바꾸는 거 아셨어요? 그거 L1 버튼 오래 누른 상태에서 주먹 선택해서 습자 키를 하면 돼 아 헬기 타지 마세요 헬기 헬기 왜 타 아 잠깐만 헬기 헬기 아 이거 헬기 왜 타 헬기 아 잠깐만 헬기를 왜 타요 아이 아 좋다님 아 좋다님이 아니고 삼겹살님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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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물 안 먹으면 먹자 자 자 자 칼침을 놓았습니다 야 이거 해석한 사람은 센스 좋다 칼침이래 칼침 난 빠루야 무조건 빠루야 이리와 이리 오세요 삼겹살님 내가 그냥 가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빼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나에 헬기로 저헬기 아 아 미안해요 ㄱ Deutsche 미안 미안해요